네, 안녕하세요. 블랙핑크 지시입니다. 오스앤 라인 채널 오픈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앞으로 오스앤 채널에서 댄스부터 인터뷰까지 케이팝 스타들의 다양한 콘텐츠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저희 블랙핑크들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요. 모두 즐겁고 건강한 2022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블랙핑크를 우리 블링크 생각하면서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또 만나요.